오늘은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전에 여기 있는 호호바를 비커에 여기 따로 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었는데요. 이렇게 굳었어요. 왜 이렇게 굳을까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조조바라고 불러요. 스페인어로 J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호호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호호바를 색깔을 완전히 뺀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 색깔을 빼고 이 오일의 튀깃이 냄새를 완전히 뺀 것을 가지고 있는 보통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코스메틱 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에슨슐 오일을 브랜딩해서 피부에 사용하는 이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골든 캐리오 오일이라고 불러요. 색깔이 이렇게 골든색이 난다, 한금색이 난다 라고 해서 호호바 골든이라고 합니다. 이 호호바 골든 캐리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를 우리가 항명이 있는데 항명은 근원지, 원산지. 원래 처음부터 자생되었던 지역에서 불렀던 이름이란 뜻이에요. 항명은 시문시아 시네시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발음 너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시문시아 시네시스. 주요 원산지는 멕시코이고요. 미국, 이스라엘, 많은 지역에서 조조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호호바가 자라는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밤이 되면 되게 춥고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햇빛이 내리고 꽂히니까 엄청 따갑고 다 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호호바 열매가요.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녹고를 반복해요. 그렇게 해도 이 호호바의 어떤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어요. 굉장히 희한한 씨앗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사용하는 캐리오 오일을 만들 때는 구성 성분들 중에 분자가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큰 것들을 좀 걸러내고 아주 소분자만 추출을 해내는 것을 캐리오 오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피부에 사용하는 호호바 오일을 캐리오 오일. 그래서 보통 호호바 골든 하면은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캐리오 오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에슈셜 오일, 향기 성분 에슈셜 오일 브랜딩에서 마사지 할 때 사용하고요. 오일 엔센스 만들어 쓸 때 사용하고 바디오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의 피부에 사용하는 오일을 호호바 골든 캐리오 오일이다라고 합니다. 향 맡아 보셨어요? 에슈셜이 아니라서 좋은 향은 아니고요. 오일의 특이치가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다 두고 따라 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황금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자 호박 골든 오일 따로 봤습니다. 산소와 결합이 되면은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뚜껑 꼭 닫아 두시고요. 그리고 따르고 나면은 요런 데로 이렇게 오일이 묻어요. 닦아 주셔야 돼요. 맛있어 보인다.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호호박 오일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이치가 약하게 있어요. 이 호호바에 나는 특이치 또 오일의 특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호바 구성 성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구성 성분들을 한번 볼게요. 가돌레산이 있어요. 이 가돌레산이 바로 왁스 성분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굳는 것처럼 와 많이 녹았네. 많이 녹았어요. 와우 네. 이제 덩어리 덩어리 졌어요.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얼음 같았는데 그렇죠? 많이 녹았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성분이 에루스산이에요. 이 에루스산의 특징은 필수지방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에루스산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루스산의 특징이 뭐냐면 먹었을 때, 마셨을 때 혈관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피부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에 사용을 할 때는 꼭 이 에루스산이 20% 이하로 함유된 오일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사용하는 호바골든을 선택을 할 때는 20% 이하로 함유된 것을 사용을 한다. 이 호바골든 오일의 특징은요. 단독 사용 가능해요. 단독으로 피부에 사용 가능해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요.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제 손에 다는 이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 따뜻해서. 지금 제 피부도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차갑거나 또 내가 바르는 손이 차가울 경우에는요. 부드럽지 않고 왁스를 녹인 느낌처럼 약간 코팅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뻑뻑한 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바골든은 왁스 성분이기 때문에 쿠키 때문이죠. 냉동실에 한 5분 정도 있었거든요. 오! 이게 떨어지려고 녹아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얼었어요. 피부에도 피부 온도가 차갑거나 내 손이 차갑거나 공기가 겨울에 이렇게 춥거나 차가운 느낌이 들면 이 호바 오일을 피부에 발랐을 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피부를 따뜻하게 데우고 또는 샤워하고 따뜻한 욕실에서 발라주시면 더 좋겠죠. 단독으로 이렇게 발랐는데요. 피부가 달라 여기는 바른 곳이고 덜 바른 곳인데요. 여기는 촉촉하죠. 피부에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어서 너무 촉촉해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 닦지 않고요. 제 손에 바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촉촉해요. 여러분도 발라보세요.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 호바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이 호바 골드를 많이 쓰는 곳이 아이들 두피에 보면 이렇게 태열 생기잖아요. 영화들. 아기들의 성장이 제일 빠른 시기가 태어나서 12개월 정도까지인데요. 그때 성장이 너무 빨라서 아기들이 열이 좀 있어요. 피부도 막 갈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머리에 두피에 태열이 생겨서 딱지가 막 생기죠. 그때 손톱으로 긁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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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호호바 오일을 듬뿍 발라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지고요. 피부에도 이렇게 호호바 골든 오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아로밍 매직크림 보습제거든요. 그거 위에 덧발라주면 촉촉해져요. 그래서 모든 피부용이고 영화들 사용 가능해요. 임산부 사용 가능하죠. 그럼요. 암 환자들도 사용 가능하죠. 모든 환자든 노인이든 그 누구도 피부에 사용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어떤 효능은 피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호호바 골든의 특징은 피부에 세라마이드를 만들고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드름 피부 하면 피지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피부가 여드름 피부, 지성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성피부는 피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쓰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피부는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해요. 내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 성분과 흡사한 오일을 내가 피부에 발라놓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내 주인이 나랑 똑같은 피지 성분을 발라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내보내려고. 그래서 똑같이 분비하다가 14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가지고 더 이상 분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분비를 하지 않아도 내 주인이 지속적으로 이 호호바를 바르고 있구나. 피지 성분과 흡사한 것을 계속 발라주니까 스스로 피부에서 생리학적으로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피부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발라주시게 되면 오히려 지성 피부는 피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피지를 먹고 사는 모낭충 우리 피부 기생충이라고 하죠. 모낭충들. 머리 밟고 피지를 막 빨아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가렵고 막 긁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또 피지를 먹고 사는 또 아크네균이 있어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 세균. 그 세균들도 굉장히 많이 번식하는데 이렇게 피지가 덜 분비되면 그 모낭충부터 아크네균이 번식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피지 성분하고 흡사하게 생긴 거지 피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피부에는 피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모낭충이나 아크네균에게는 먹잇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파서 죽어요. 번식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호바골든,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다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호바골든캐리오일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예요. 이 호바골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할게요. 일단 체지방 분해를 해요. 비만관리, 셀러라이트를 분해할 때 부종이 생기면서 부우면서 살이 찔 때는 또는 이 물가루 음식 많이 먹으면 부우면서 피부 트러블 생기고 가렵잖아요. 이러면서 막 찢죠. 막 퉁퉁 붓잖아요. 몸도 막 무겁고 이때는 반드시 호바골든을 사용하셔야 살이 잘 빠지고 셀러라이트 부대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호바골든은 비만관리에 필수다. 꼭 써야 된다. 하지만 100% 쓰잖아요. 얘를 100% 그럼 아까 설명해 드렸죠. 겨울에 또 내 손이 차가울 때 공기 중에 온도가 좀 추울 때 그때는 마사지 테크닉을 할 때 좀 뻑뻑한 느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총 한 30% 이하를 브랜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체지방 분해를 할 때는 저는 어떻게 브랜딩 하냐면 30%는 호바골든 30%는 아보카도 게리오일 40%는 그리프시드 게리오일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요. 마사지 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저는 어쨌든 이제 나이가 있어서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너무 건조하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브랜딩 하냐면 30%는 호바골든 30%는 아보카도 30%는 그리프시드 그리고 10% 로즈힙을 넣어요. 그러면 이 로즈힙에는 레티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갈라진 피부 있잖아요. 한 번 마사지 받고 나면 쫙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촘촘해지고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로즈힙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호바골든은 얼굴 피부에 사용할 때는 아까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요. 여드름이 나면은 호바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호바골든은 지성 피부, 염증 피부에 써도 되지만 세라마이 들어있잖아요. 피부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도 좋아요. 그래서 모든 피부 사용 가능하고요. 오일 에센스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30%는 호호바 또 30%는 여드름 피부 만들 때는 아보카도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칼렌줄라 40%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고요. 이브닝 프라임 로즈 40%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일 에센스 만들어 사용 가능하고 고 캐리오 오일의 에센셜 오일은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에 많이 쓰이는 에센셜 오일이 캄포하이 두 방울, 카우말 로만 두 방울, 그리고 제라늄 버번 두 방울, 피지를 녹이는 세다우드 두 방울 넣고 브랜딩해서 오일 에센스로 사용 가능해요. 또 이제 영양 크림, 우리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영양 크림 만들 때는 우리 아롬 매직 크림 50g짜리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전용 아로마 테라피 전용 크림이에요. 그 50g에 호호바 골든 하스포이드 0.5ml 정도 될 겁니다. 넣고 캄포하이 네 방울, 카우말 로만 세 방울, 제라늄 버번 네 방울, 세다우드 네 방울 브랜딩해서 섞어서 크림으로 바르시게 되면 피지도 많이 녹이고요. 붉은 빨간 여드름에 짱 좋아요. 짱 좋아요. 피부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호호바 같은 느낌은 제 손이 따뜻한데다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해요. 약간의 열감이 있어요. 피부가 좀 차가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피부가 붉으면 쓰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피부가 붉다는 것은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온도가 따뜻하다는 것은 피부 침투령이 빠르다. 피부의 어떤 보호 장벽을 빨리 만들고 에션셜 오일의 성분들을 향기 성분들을 피부 속으로 안전하게 빨리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피부의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체온은 36.5분 뭐 요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피부의 온도는 34도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 좀 높였을 때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배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이 호바골든이에요. 그래서 이 호바골든을 사용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비만관리, 셀와이트 분해할 때 쓰고 얼굴에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모든 피부에 다 사용 가능하다. 네, 산폐가 느리기 때문에 천연당부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디 오일 만들 때나 그다음에 오일 에센스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죠? 아랫부분에 보면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오밤충이어도 달아드릴게요. 시간이 나는 대로 강의할 때는 못 달아드리지만 바로바로 못 달아드려도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궁금한 거는 다 해결해 드릴게요. 좋아요 누르셨죠? 혹시 구독하기 누르셨나요? 구독 중인데 또 누르시면 구독 포기가 돼요. 네, 구독 중은 누르지 마세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